자, 장미와 동백 호아챌란 버전 시작해보도록 하죠 원래 옛날에 플래시로 나왔던 게임인데 이번에 이제 스위치로 19일경에 한번 이식이 돼가지고 발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이콘을 활용을 해가지고 싸다구를 때리는 게임인데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 자, 시나리오 그 첫번째 전설의 장미 며느리 오치우 토리에 씨 오치우 토리에 씨 오치우 토리에 씨 크흠흠흠 대체 이 세계관은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 자 헛손질을 하던 싸대기를 빗맞추던 한방만 자 듀얼 아 지금 제가 손목이 아파가지고 운동하다가 자 A룰로 자세를 잡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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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근히 힘든데 페인트 자, 이렇게 하면 숙인의 단계가 붙는다, 상당자가 대한민국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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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 상당한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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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이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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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이 jusqu대로요. 당신은 상당을 살리라,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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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은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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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이 상당을 바래로써는 것 같습니다. 퀀힐퉁 짐힐퉁 리아잇 GRN의 U버튼이구나, R버튼이구나. 알았어요. 그래. 아니, 애초에 안 싸우는 게 베스트 아닙니까? 멋진 싸대기, 싸대기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닌가요? 안녕히 계세요.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伝説의 마라의嫁. 슌스케는 제가 좋아하는 마라의 마라를 사시되고, 천천히 숨을 내주고, 그 날 이후, 튜박이코주겐 1때는 우리의態度가 가라리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今まではしゅんすけさんがこんな庶民の生まれの私をかばってくれていたのでしょう。でも、私は負けません。しゅんすけさんのくれたバラがあれば、私はきっと強くなれる。 ちょっと、何よその目は。 いくら優勝正しきツバキコウジ家にとついできたと言っても、所詮は下民の女ね。 礼儀も何もあったものじゃないわ。 もう今までの私とは違うのです。 私たちはツバキコウジ家長男の子、玲子です。 この家は私がつくのです。私のものです。 庶民の女は、撃たれ強くてよ。 私たちは今の戦いを生まれる時に戦闘した今の Matを努力させる第一ansa性が出てくれる話をしました。 私は、家と戦い始まった第一者の戦いが。 あの女の戦いが始まりました。 의식이 아차아 바잉 아 롤 아차아 윤크이 새끼가 이거 앗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뚜 우냐 우네 나도 울고싶다 우네 다음 싸움으로 은근히 근데 긴장하게 되네 다음 나와 어? 잠깐만 뭔가 이제 원본보다 보약이 낡은 느낌이 드는데 원본 더빙보다 대사가 대사가 이렇게 세게 말 안하는데 그 일본어 더빙은 어쨌든 그래 덤비야 아초우 야아 아초우 이미 적응됐어 임마 아 물결 흐르듯 물 흐르듯이 친다 아 큰 크게 동작을 할 필요도 없어 이거 아초우 아초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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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왜 바보로 하니? 큰 동작 동작 좀 필요없어 그냥 하면 돼 그럼 아초우우우우우우우 타이밍에 맞추는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요? 요 그 정도 가지고 스트랩이 자꾸 빠져라 그러네 으으윽 으윽 den 어떻게 되세요? 레이코 한 분,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 집중하실 수 있는 집중하실 수 있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우는 여우는 여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자, 츠박이코지 하나에 오우씨 무슨 순간이동을 쓰려고 그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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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턴이 아, 초우! 아! 나도 카운터를 맞는 lance 고 으 아 추우우쉬 아우 너무 빨라 아차 이긴다 단판 성분에도 짧은 성분에도 진짜 에너지 소모가 엄청 심하네 자 이게 이제 누가 이 저택 주인이지 어 왜 이렇게 힘드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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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피통이 가리나? 알아서 잠깐 바꿀께 잠깐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준술의 장미념이 누구요? 이제 데모 나오는거야? 어? 잠깐만! 인간이 아니잖아! 어? 안고든 아닐잖아 용량은 용량은 흐흥 이빨 이빨 이 스톤니냐 흐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 멈추는 중 아초! 에잇! 아이씨, 안 돼. 안 돼! 거의 다 이겼어! 에잇! 자윤의力! 어디? 이것이 순위의力입니다. 힘들어. 어. 저는 뭐. 주인이 되었다. 에잇! 하지만, 복수의 하얀 동백. 새로운 시나리오를 해금했어요. 자, 두번째 이야기. 시나리오 그 두번째. 복수의 하얀 동백. 출간을 방해 민if recibir. 소모장들의 해분들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왕아의 다른 듣는 소망. 그녀는 훔쳐진 소망. 그녀는 미싱한 여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츄스의 스트레스에 가해 보입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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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矢한 주인공. 그녀는 그녀의 악마당이 58%로를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수술을 공격했을 보다니 이지. 저에게는 어둡한 여자의 영상을 자극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아나는 어둠의 어둠을 보기 때문에... 어둠의 어둠을 보기 때문에... 어둠이... 바로 어둠의 어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은 어떤 녀석이의 짓을 수 있을까요? 입양의 힘을 우려하는 것을 압수합니다. 어떤 일을 해요, 사오리? 아, 어머니! 왜 이렇게 부른다? 왜 이렇게 부른다? 왜 이렇게 부른다? 지금의 부모님은 레이코입니다. 너는 어린이들, 그래서 내가 안을 수 없을까. 저는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입니다. 이 집에서 내가 결혼을 받을 수 없을까? 네, 고마워. 만약에 말하면, 내가 죽을 수 없을까? 너 기어접이잖아 1년간 수련 좀 했냐?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데서 자 시와키 고지 시즈카 너 우스워? 우스워? 아잠깐 잘못 눌렀다 아 딜탑 놓쳤어 어 왜 안되지 아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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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어휴 빅장으로 하지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긴다 어휴 왜 이렇게 묻지? 운동하는 거 보다 힘든 거 같애 운동을 하고 와서 그런가? 지금 딸이 나와? 너네 바닥에 기어다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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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둥이요? 뭐야 어쩌라고 이거 2대1은 좀 너무하지 않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쌍 싸우다고 그걸 잘 못두겠어. 한 눈만 맞아. 아 이게. 우리 그걸 허접한 패턴 가지고. 아 이거 쌍 싸우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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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1년밖에 안됐잖아. 잠깐만 장갑 이 친구의 카즈가케가 잠깐만 잠깐만 종이 다른데요? 종종이 다른 것 같은데 일본어도 못하잖아 말도 못하잖아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죄 제대로 안되네 아 이거 왠지 질 것 같아 이미 피지컬에서 말렸어 아rar 여러 개의 육종이 박mile 그ientras orde 아 아 안 돼 제발 조! 잠깐만 눈물이 아닌데 뭐 액체가 이상한 액체가 오르는데요?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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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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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ㅇ큐 F ㅇ, 으, 은드 큼 아 후 . . . . . 으흐흐흐흐흫 으흐흫 으흐흫 흑 흐흐흫 흑 흑 아 아 아 이새끼야 응 으흑 으흐흐흐 흑 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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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빠졌.. 힙 빠졌다고.. 이 새끼야 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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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없는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었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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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 여주의 목소리도 있는데 나도 악사님이 납작하네. 사sud政단는 그 여주의 목소리로 Sabrina도 그 여주의 목소리로 뱉다고 하긴 하네. 가족의 뒷부로 그 여주의 목소리로 타올게 된다. 맑인안해요. 우선선선이... 전해서란다! 그 경험한 고향을 버려야 하는거지! 그 주식의 말은 그 주식의 말은 그 주식의 말은 나는 이 집을 그 주식의 말은 뭐야 반지도 그대로 차고 있네 뭐야 셔플동맹이야? 킹오브아트야? 킹오브 장미라고 해야되나? 아 그만해 레이코 아 이제 세게 좀 줘야하네 아차 이 새끼 어쨌든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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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체력이 낮아 몰라 혹시 이 페이지가 각성에서 이 페이지가 나올지 없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흠! 흠! 레트롤즈 플러스! 뭐야! 흠! 다음은, 란은 막을 하셨습니다. 아래 다행히 마케 사오리 오쟈 사오리 오쟈 알긴 거예요? 사오리 오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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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쟈 아 싸다구.. 싸다구 때리고 마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부풀.. 그거 할 필요가 있나? 부둥부둥 해줄 필요가 있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복수의 하얀 동백도 끝! 월드 유스피언 자 시나리오 세 번째 월드 유스피 오늘은 과세이프 미나래에 졸업 시켠 우이유이시이 과세이프의 타마고들 부안개나가오가 나라비 과세이프 공각 시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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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다히다리코 오오 데스크인 서킷 데스크인 서킷 아.. 그 위험한 인사주경이 무사수행? 그 위험한 흐다리코 갑자기? 흐다히다리코 음.. 데스크인 서킷 제아님.. 그럼 제아님도 저희의 두 분은 아.. 아.. 근데 너무 힘들다 상싸다고는 안쓰는게 물론 쓰면 재미는 있는데 안하는게 나을것 같아 너무 힘들더라 한 번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해도 그런가? 이것만 해야되나? 이것도 힘들어졌지 근데 그것만 해야되네 하.. 아.. 이제 미국까지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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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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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2탄은 좀 어? 어이 잠깐 아이씨 아이스크림이 자꾸 빠져 이거 고전 넣어가지고 네 아이! 아이! good 병원 와 땀 나구나 아 운동하고 씻고도 온지 얼마 안되는데 그래서 더 나은거 같애 땀이 잠깐만 왜 도자케 갖고 다녀 전세계로 야 야 쟤는 손도 아니야 텔레스 쟤야 야 야 흉기야 사람 죽어 아니 사람 죽는다구 겁나 아파 보이는데요 너무 가옥하지 않니? 아이 쟤 아이 쟤 어이 타이밍 못잡겠어 이거 그 처iba 야 아이씨 신발 아 아 아 일부러 영국인데 프랑스 스타일로 한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 이젠, 잠깐만, 갑자기 세인트 세이예야? 싸대기 자리 세이코 에? 페가스스 유성권이야? 하... 하... 요만하자... 아이씨, 이 시기... 뭐야, 잠깐! 장저로 치는게 어딨어? 일야! 这样 사라져서 이 시기... 어... 하하 허접했다 부르봉 라켓이 훨씬 더 쎘어 느려서 그런가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구 아게 이제 싸대기 싸움에 라켓을 들고 오는 미친놈 미친놈 미친놈이가 아닌데 아우 18개월.. 아 88개월기도 감사합니다 트리시.. 뭐 튜토리얼 해주는 그는 당신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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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증명을 받았다. 그는 보습艇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과연 연습을 해볼까. 응? 맞지 않네? 그는 보습艇을 앞에서 왼쪽으로 가볍게 하고 그는 반응으로 보습艇을 수 있는 것에 그리워야 할 수 있습니까? 티로는 롬페인에 그럼 또 어떤 미친인간이 나올지 어?잠깐만 인도대표는 뭐 그냥 싸우는거야? 뭐도 없어? 잠깐 손이 아 이거 어렵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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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대는 내 필요한건데 아 이게 중국이야 애초에 중국인이 아닌데 중국에도 지구가 있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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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Script의 타이밍이고 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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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정씨 에이체 주먹 아 에이체 발차기는 또 뭐야 꺼써 그만해 파이어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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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가지 집에 갈 수 있는거지 stars 으아 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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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코야! 아, 미기코야. 안녕하십니까? 어, 어머니... 왜... 왼쪽이 여기에서 끊어져있어? 미기코야! 미기코야! 하지만 당신이 너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년의 시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파스트로 됐습니다. 예산이 있겠어? 다 남아나겠어? 비행기표 값이 얼만데? 이제 형들과 함께 투박이코지家의 가세이브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의 날이 가세이브가 가세이브가 어려운 수교입니다. 둘이처만 손을 잡고 하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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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워드유스 편 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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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온한 둥백의 일상. 자, 시나리오 그 네번째. 평온한 둥백의 일상. 하... 하... 어, 잠깐만. 조금만... 친 å기 때란다, 잠깐. 스트랩이 gouvernement 잠깐만... 있어봐 알았어, 시즈카、 지page 잠깐만... 하... 임 conditioning 하ة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나 할 trong 실비 make 잠깐 이게 스트랩이 그거돼가지고 아 이거를 그걸로 해도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알았어 시즈카야 잠깐만 이거를 오유즈리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 수박이 꼬지게는 청조에 할 것과가 차단이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수박이 꼬지게 청조 도시테와 집을守는 것과 길거리는 것과는 우리의 역할에 그걸로忙하게 지내셨어요? 시즈카얼아! 뭘까요? 아침에 미리 생각하고 나가나가... 시즈카얼아! 신진의 저희들에게 손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들 능력이면 충분한데 충분할 것 같은데 쇼민의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편함으로도 깔아지지 않으려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그냥 사주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월인이 너무 세잖아. 끔찍하군. 에러 윙미로 그래 내가 이거 여기까지 뚫고 들어온 이게 있는데 실력이 있는데 겨우 이정도로 아 아 아 그래 별거 아니야 이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흐 흐 흐 흐 강매쟁이들이 많아 이거 아니 발레아 발레아시다가 갑자기 왜 신문판매를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야구장 야구장 티켓 아 정기구독하라 이거겠죠 응 여길 돌아 신문 흐 신문 신문 흑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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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아 괜찮아요 손목 아니 왜 자꾸 이분은 어디 타고나다 하시는 거야 타고나다 하시는 거야 뭘 이곳에서 렉고를 지키지 않으려면 제가 찾아봅시다 으흐흐흐흐 수박꽂이케 이곳은 전혀 없지 그럼 당신이 수박꽂이였어? 타이브가 엄청나게 저는 카디아케 씨의 다음 사람입니다 카디아케 씨의 카디아 카디아케 씨는 카디아케 씨는 카디아케 씨는 으핳 아 저게 또 너야? 아, 모르겠는데 아, 이 연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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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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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이래 나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비밀이랄게 있냐 근데 아니 또 아 이거 잠깐 그거구나 캣츠하이 컨셉이구나 옛날에 나그리케는 맏에가 Tsubaki 고지게를 놓고 있는거야 칵고우신 닌닌 나니라 도시가たい 탁람이 나고 나이로 도시가타 다이예요 용서는 없다는거죠 Tsubaki 고지게는 희미지는 없지만 오쭤마스에 오쭤마스에 다사기 넘어오게 사시하자 왜 그래 어 아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힘들어 죽겠는데 아 그럼 게임이 안 되니까 아 눈 찌르기 으 찌르기 EL 아 으 으 우왕 눈치레기다 오? 아니야?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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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다 죽었어? 아니 잠깐만 클로에 너 그 뭐 발레인이나 쪼그저쪼그 하든 이거 신의 가족의力이야 巨大 카라클人形 메가 뭐야 로켓펀치? 로켓펀치? 아이씨 안돼 nadon 아니 못피하겠어 왜 이렇게 워스트리트 워스트리트 어으 어렵네 이 녀석 근데 이제 거의 이게 막판인것 같으니까 쉬우면 쉬운대로 또 재미없지 아우 아우 아우물드 Feedback 아우 아우 아우물드도 아우 äl 이제 공격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중간에 따라서 공격을 사용하기 위해 공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안 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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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다! 이긴다! 이게 치 Beach? 천천히 나 있는 여자인인인인인인인 Band과 한명같은 사이군요 이창게 slide 안쇽게 이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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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이긴다! 민지 항상 자신을 택하니까 그는 자신을 지켜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있는지 마음이 배우고 싶다. 그것이 가족들에게 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잊고 있는 가족들은 그렇죠. 처럼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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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며칠, 명높 등이 불쌍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시오. 死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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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忍わかり悸しがする 大chetそう 仕台内の変化 死ぬ! きっと凡 Heidi ガダツ lunar 시나리오 외전이라고 라..루..라나..라..뮬라나..라..뮬라나..뭐 해가지고 이게 설정에서 따로 열 수 있는 그거더라구요 이게 이제 콜라보 시나리오라고 하던데 라뮬라랑 자 이것까지 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이게 뭐 다른 그 인디게임하고 콜라보 한거라고 하는데 라뮬라나編 안녕하세요 저는 라뮬라나는 게임에서 히어로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브르크입니다 저uj hate 잘affen 전에 정말 저는 3019살이었지만 19살이었습니다 3천은 너무 잠깐 어? 서기가 시작된 후로 아직 3000년이 안되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리메이크 된 후에 추가된 캐릭터들이 무슨 말인지 라무라아나의 히로인이라고 지지오의 미친店인 저의 내가! 이 녀석이 이 녀석이 3019살의 바바아가 으흑 자 판매원 4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정도는 너 정도는 너 정도는 노 데미지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수라장을 극복해 왔는지 알아?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엉 너arz 힝 헷 何? ちょっと父は負けるかしら。 勝負になっていませんわ。 人間どもなど、私の魅力にひれ伏すのみです。 青臭い小娘など、寝ておけばよいのですよ。 小娘と呼ばれて、やや嬉しかったりして、お礼にしばき倒して、我がヒロイン女王になるのよ。 彼女は本当に教えていたのです。 彼女はとてもキーユリーを振ることで。 彼女は少しずつ混ぜっている。 彼女の子や彼女はそれがしないようです。 彼女は少しずつあきまで、彼女は私も少しずつ混ぜて、そちらもくれます。 彼女は少しずつあきまで。 彼女は少しずつあきまで。 아 이런 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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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군단? 전대물이잖아 아 설마 4연타? 몇가지가지 아는구나 인식을 잘못한다 너무 공속이 빨라 공속이 너무 빨라 공속이 뭐... 공속이 빨라 공속이 빨라 공속이 빨라 막판에 두 칸을 한 번에 까버리다구? 공속이 빨라 공속이 너무 빨라 공속이 빨라 각성한 나의 힘을 느껴봐라 어이 어이 어 어이 어디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아직 여성의 캐릭터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람브라아나의 히로인, 와레입니다. 아이오라! 미야, 미야, 미야! 뭐야, 또? 무기야... ...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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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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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rus... ....어떻게만ο... ...려완.... ... börszp... ...라멘... تبا... 아... 점검... ...알아... 아 뭐야? 뭐해? 어 오케이! 아아아 아아아 아 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bzw... 《なんてないわけ》 《恋》《着替え》 《我の活躍》 見てくれた皆様 サンキューございました 《晴れて》 続編でも ヒロインに決まった《我》です 続編の《ラムラーナ2》には 前作の繁盛からか 女性キャラが山ほど出てきます でも 若さでは我が一番なので 저는 히어로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흐름이기 때문에... 오오... 이 사람은 람라아나2의 주인공, 루미ッサちゃん입니다. 하지만 루미ッサちゃん은 히어로인의 히어로인입니다. 루미ッサちゃん은 히어로인입니다. 루미ッサちゃん. ゴリラゴリラ. 오야오야, 보아만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어로인의 히어로인입니다. 아직 안 끝난거였어? 일단 그냥 나왔길래 하는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먹박 배턴이... 결국 세! 한방에... 이렇게 날아버리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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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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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lay Oh 사람들이 ass 아 그래요?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반응은 해야지 타이밍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지 엽박이 좀 짜증나긴 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콜라보 게임도 끝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장미와 둥배 꾸아찰란 버전 끝이 나네요 재밌게 잘했어요 진짜 미친 게임이었는데 이 컨셉으로 로컬 대전이 되는 뭘 만들어서요 아니 로컬 대전이 아니라 온라인 대전이나 멀티플레이가 되는 걸 만들어서 하면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해 스토리 모드 좀 넣어서 더 뭐 이제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좀 힘들게 됐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끝 끝 끝 끝 끝 ber ba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